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청탁성 대가를 받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모 대표에게 오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시는 지난 2020년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업계 관계자에게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서 씨가 받은 1억 원이 군산시 지역구인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